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썬더 그리고 썬더에 와이프들 기표를 다 달았습니다 얘네들 아빠가 판대요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주세요 썬더도 파는거구요 몇번이지? 4번 4번은 F2 두 마리만 F3거든요 암컷은 2번하고 3번만 F3고 나머지 암컷들은 F2에요 아빠가 이제 아빠는 정말로 원종으로만 키우려고 F시리즈들을 다 처분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F1들 데리고 충주 가는거고 여기 F2 얘 F3 근데 제가 썬더는 지금 33개월인데 암컷들은 정확한 개월수를 몰라가지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시면 아빠 버무를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4번 4번이니까 얘는 F2 2번 또 나왔네 7번 근데 애들이 전체적으로 계량이 많이 된게 얼굴이 얄쌍한 애들이 있잖아요 새끼들은 아직 두표도 안했고 아빠가 의뢰한건 아니에요 아빠가 일단은 이 암컷들하고 썬더를 팔아달라 했어요 2번 순서대로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이거 이렇게 마음에 드는거 한마리만 데려가셔도 되고 이 가족들 통째로 데려가셔도 돼요 우리 썬더는 아직도 혈기왕성한데 아빠는 마음에 안차나봐요 좋은 주인분들을 기다리는 아이들입니다 아 2번하고 3번 F3는 초상일했고 F2들은 정보를 모르겠네 우리 애기 태어날때부터 다리 아팠는데 지금도 그래요 아빠 이 F2들은 나이가 어떻게 돼? 초상일짜리고 하나만 3개 안 났어요 아니 F3만 초상이라매 저 여기에서 6번이나 하하하 예? 하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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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번 이거든요 얘는 아가씨래요 하얀거 사베리 하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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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수술한거 보게 우리 썬다 예쁘죠? 1번 1번 이건 몇번이냐?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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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수 달려보세요 제가 엄청 잘 보여드리려고 3번 어디갔어? 5번 너도 걸어봐 5번 걸어보고 동시에 가면 어떻게 얘들아 이 하얀색이 6번이랬고 넌 몇번이냐 몇번이야? 너의 이름을 보여줘 4번 4번은 지금 맘마 먹으려고 대기타고 있어요 5번 5번 참 예쁘다 아 애들 밥 먹는거 건강한지도 봐야지 3번 3번도 예쁘고 이제 다 찍었나? 7번? 7번까지 썬더 포함해서 7마리인거네요 암컷 6마리랑 썬더까지 1마리 3번 맘마 먹는거 찍으려고 했더니 아빠가 아직 맘마 안주나봐요 후보들이 지금 나란히 서있습니다 얘들아 고어랜드를 떠나게 된 걸 서운하게 생각하면 안 돼 안녕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 주세요 안녕 얘들아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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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